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 마음 자체를 잘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이제. 나리야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 또 우리 또 도용쟁이 우리 나리도 어서 와. 너 약간 전설이야. 저희 방송에서 그 시청자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인데 아프리카의 레전드로 남아있는. 진짜 오랜만이다. 연말 인사하러 왔냐고? 야 너 근데 혹시 연말 인사 이제 연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놀러 온 건가? 요즘에는 도용하고 다니진 않지? 나리야? 그 아프리카 대표 또 도용녀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타노스 탑 나리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 잘 지내고 있어? 지난번에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잘 만나고 있니? 나리야?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너 거짓말을 하지마. 너 일한다고? 하하하하하하 너 이.. 너가 일한다고? 또.. 또? 스읍! 또 또 또 거짓말!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너가 무슨 일 하는데? 나리야 너도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닉네임 좀 바꿔라. 나 이거 또 쪼보.. 저번에.. 저번에 이제 좀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 너 황.. 지난번에 황보나리도 너라매? 난 다른 친구 다른 BJ한테 들었는데 두 개 아이디로 돌아다니는데 지난번에 이제 황보나리라는 닉네임으로 왔거든요. 어떤..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 탑나린가?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조금 이따 탑나리가 들어오더라고 쟤 좀 이상하네. 내가 그랬거든? 뭐냐 탑나리가 황보나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찐텐이더라고. 황보나리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또 거짓말. 봐봐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입꼬리는 왜 웃고 있어 그럼. 내가 이런다고 내가 너 뭐 유튜브에 올려줄 것 같아? 옛날처럼? 안 웃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았지? 나 황보나리라는 아이디로 닉네임으로 들어온 거? 그래서.. 유튜브 소스 많아! 너 말고도 나리 아주 그만 좀 거짓말해. 진짜 우리 나리 그.. 나리 전성기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그때.. 현웅이 오빠.. 으으 지겨워! 사진 보내도 돼요? 오빠도 잘생겨지셨어요. 너 또 또 너 요즘에 근황사진 또 요즘에는 누구 누구 도용해? 하여튼 요즘에 일하고 있다고 또 거짓말해? 혼나 진짜? 근황사진 누굴 도용을 해요? 이러는데.. 아니 나는 타노스 씨랑 같이 뭔가를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타노스 씨랑 나랑 계속 엮는 거야 대체. 우리 방송은 우리 나리가 아주 그.. 살려줬죠? 너 때문에 진짜 요즘도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 요즘에 도용려 안 들어오나요? 우리 나리 덕분에 진짜로 그 심각한 도용녀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케인님이랑 어? 나리랑 누구야? 몇몇 아주 신입 BJ분들이 아주 너 때문에 유튜브 떡상했어 임마 아주 쓸데없이 야 거짓말하자 하면 안되지 임마! 그래서 지난번에 막 자랑했던 남자친구랑은 헤어졌어? 남자친구 바뀌었어? 왜 웃어요 대체 야 오빠는 너의 실무를 봤잖아 그러니깐 웃었지 왜? 혼나려고 그냥 임만 벌리면 그냥 아주 거짓말 아주 리플 리중옥은 아니라니깐요 진짜 하고 가로치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때 당시 그니까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좀 심각했어 그 탑날이라는 쇼핑몰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너 때문에 피해 엄청 보고 오이씨 손을 잡아줄래 비가 가다 눕기 전에 내게 기회가 있단 말해줘 Pray for you 그 가사 그 후에 내가 그다니깐